웹스퀘어, 퀵 가이드입니다. 인풋박스의 맥스랭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통해 인풋박스에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의 최대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입력을 허용할 최대 길이를 맥스랭스 값으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총 4개의 인풋박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. 각 인풋박스의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, 유로, 루피, 탱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텍스트 길이 제한 없이 모든 인풋박스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마스킹이 설정된 경우 입력된 텍스트에 마스킹이 적용되어 표시됩니다. 각 인풋박스의 맥스랭스 값을 5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모두 5자리까지만 입력 가능합니다.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인 인풋박스의 맥스랭스 값 설정을 삭제하겠습니다. 디폴트 값은 마이너스 1로 길이 제한 없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인 인풋박스는 길이 제한 없이 입력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인풋박스에서는 5자리까지만 가능합니다. 웹스퀘어 키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